하아.. 하아.. 좋다.. 흠흠..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냐.. 흠.. 흠.. 흠흠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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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.. 요즘 저녁에는 많이 선선해진 것 같다.. 흠.. 길고 긴 여름이.. 드디어 끝났구나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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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름이 너무 싫은 것 같아.. 흠.. 더우면 땀나서 끈적해지고.. 냄새도 나잖아.. 벌레도 많고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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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.. 흠.. 흠.. 그래도.. 요즘은 말도 걸어주고.. 흠.. 아주 귀여워 죽겠다니까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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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.. 나 자신아..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.. 다른 존재들아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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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 깜짝 어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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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뭐랬나? 알지 잘 몰라.. 근데 내가 잘 들었어.. 왈어.. 아.. 진짜 알지..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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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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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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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